나를 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까 멋진 노래를 들려드리자 정말 꿈같은 무대였죠 나의 인생은 임영웅 덕분에 변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왜 나를 좋아해 주실까 울컥함을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정말 많거든 언젠간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나에게 있어서 영웅 시대는 전부다 제 삶 자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래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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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